그들은 그땐 몰랐습니다. 제가 봤습니다. 그를 흘린 죽어있었습니다. 사인사건입니다. 이 집에 게스트가 많이 방문해요. 저도 업무를 집에서 많이 보는 편이고요. 그래서 그분들 맞이할 젊은 하우스 가이드가 필요해요. 세크리테리 개념으로. 안녕하세요, 사모님. 강자경 선생님? 새로운 튜터요. 뒷조사해 보셨어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사람이 비밀 같은 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? 여기는 워드야. 네가 겪은 바깥세상하고는 다르다고. 그거 모르고 까불면 너 다쳐. 괜히 들인 것 같아, 유연이라네. 괜히 들인 사람은 따로 있어요. 강자경, 하준이 튜터. 그래서 자기가 한 짓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, 이 집에서.